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요. 며칠 전에 데려온 식물들 몇가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? 요거 남사수산나농원에서 데려온 목마가렛 2,000원씩 판매하셨구요. 이번에는 잘 키워보고 싶어서 또 한포토 데려와봤습니다. 그리고 요거 설화 꽃대가 아주 실하게 올라오고 있고 잎도 풍성하면서 대품인데 저렴하게 만원에 판매하셨어요. 이렇게 저번에 꼬맹이 설화도 데려왔는데 꽃도 오래 피고 참 좋아서요. 근데 요거는 꽃색감이 좀 진 빨강이라고 해야 되나? 좀 색깔이 또 다르더라구요. 그래서 기대되는 아이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에르베 플라워 아울렛에서 아부틸론 14,400원에 판매하였구요. 무궁화 꽃모양이긴 하지만 꽃 크기는 조금 작으면서 풍성해 보이고 예뻤습니다. 요 세가지 색감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예뻐보이는 색감으로 데려왔는데요. 요거도 목줄화되어 있고 외목대라서 아주 멋진 아인데요.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화해지 파장에서 한 포트에 천원씩 세일하는 중이더라구요. 그래서 저번에 두 포트 데려왔지만 또 꽃이 다 지고 새순이 나오는데 너무 저렴하여서 세가지 색감 새 포트를 데려와봤습니다. 그래서 잘 키워서 꽃도 좀 오래 봤으면 좋겠구요. 요즘엔 화해단지 가보면 새로운 꽃 식물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빈손으로 오기가 어려워요. 최대한 저렴한 거로만 조금씩 데려오게 됩니다. 좋은 장소도 없으면서 자꾸 꽃 식물을 데려오게 되는데요. 화해단지 가면 하루 종일 보지만 집에서는 많이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눈앞에서 또 수시로 보고 싶어서 세일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은 거는 좀 데려오게 됩니다. 이렇게 꽃 식물들 많진 않아도 잘 키워보겠습니다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